음악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히 대단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교회들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여의도 순봉교회와 사랑의 교회, 광림교회가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위해 자체 시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대안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스크를 포함한 생필품을 상자에 담아 전하는 나눔사역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 지역 기독교계 소식을 준비했습니다